안녕하세요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안전평가과 양원선 연구관입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홈페이지에 정보를 확대 공개합니다.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 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을 볼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 공개 내용은 홈페이지 정책정보, 의료기기 정책정보, 의료기기 이상 사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 확대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